안녕하세요. 전남 영암 독천에서 전통 무예 수련원을 하고 있는 박희량입니다. 어서오세요. 저희가 이제 2007년도에 영암에 와서 개인 연습실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규모가 좀 커져버렸었죠.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가르쳤던 아이들이 너무 잘 커가지고 공연단까지 운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. 180평의 커다란 수련원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준비했고요. 검도라 그래서 검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신체가 균형적으로 발달할 수 있게 마샤라츠라던가 전통 무예라던가 그런 걸 통해서 몸과 마음을 동시에 같이 수련을 하는 그런 공간이고요.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련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. 차량 운행비만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수련을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 아이들이 몸을 많이 안 써요. 공연단을 운영하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최대한 아이들이 부담 갖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저희 수련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. 많은 걸 경험하게 하면서 큰 세계를 보여주게 하는 것 운영 철학, 교육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자유롭게 쉬고 뛰고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. 많이 찾아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